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제조를 넘어 전세계 에너지 순환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업 비전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서울 마곡 LG사이언스 파크에서 새로운 기업 비전으로 Empower Every Possibility, 에너지로 세상을 깨우다를 선포했습니다. 이번 비전에는 LG에너지솔루션 사업의 본질은 단순히 배터리를 제조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동시켜주는 모든 에너지 순환에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 순환 생태계의 중심에 서서 무궁무진한 비즈니스의 기회를 열어나가겠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또 하드웨어를 넘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사업 구조를 꾸준히 발전시켜 진정한 토탈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도 내포하고 있습니다.